이른 여덟 소녀 감성이 우리 엄마 그리고 이 녀석들은 제가 특별 고용한 엄마의 보디가드입니다 이름이 뭐예요? 이 강아지들 강아지들 이름이 뭐예요? 잊어먹었네 햇리 왜 햇리 한 마리는? 잊어먹었네 또 깜깜 맞아요 샌들이 햇리 얘가 특별이고 얘가 할미예요 할머니 내가 왔어 이리 와 잘 놀았어? 잘 놀고 있었나? 잘 놀았는데 뭐 누구예요? 내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내 딸 여기는 손자 딸의 아들 얘는 저기 헨리 얘네는 아네 얘는 누구야?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기억력이 보셨지만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그 경도 지장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이 똘똘한 개손주들을 집에 데려온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여기가 저기 할머니라는 게 이산픈 집이야 그치 2층집 응 맞아요 여기가 순댓국 집이었어 옛날에 여기가 순댓국 집이었어 옛날에 순댓국 사야지 지금도 그렇지 팔지 근데 이렇게 순댓국이었다니까 나 3학년 때 엄마가 이 집에서 사줬어 순댓국 아 맨날 동해쪽만 우리는 가봤었는데 아우 세상에 문으로 이런 걸 못하니 감사합니다 자 봐 어우 빛나지? 저 배도 있어 엄마 소음 풀었어? 진짜로? 응 맞아 그래 이제 자주 오자 응 아우 우리 은숙씨 버킷 미스트였는데 세상에 다 같이 오다니 이제 이렇게 우리도 자주 다니자 응? 응 그러면 엄마가 우울순이랑 치매도 많이 좋아질 거야 그치? 도착 뭐jà 화나 ل 탈 맞 네 отр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